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근래 며칠간 좀 썰렁하고 쌀쌀했는데 오늘은 따뜻해서 야외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우리 총장께서 얘기를 했고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해외 교포분들 우리 제외교민분들이 사전투표를 사전투표가 아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제외투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율이 나왔습니다. 아까 백선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최고의 제외투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께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너무너무 부끄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투표로 반드시 내 차례가 오길 그날이 오길 기다렸다가 투표날이 되자마자 달려가셔서 먼 길을 달려가시고 기차로 차로 비행기로 심지어 달려가셔서 한 표를 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차례 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차례인 것 같고요. 이제 5.16일 남았는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 문답하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격신당 번호가 9번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주변에 9통만 해주십시오. 네. 전화 매일 9통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께 참 한마디를 꼭 드려야 했을 때 빠진 게요. 저희가 응징투어라고 합니다. 용산에 왜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의 응징투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자 분들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들어주시죠. 네. 저 앞에 계신 분. 아 저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온라인 뉴스 김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회권을 전해온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거든요. 준비하신 건지 지금 정부 정책과 조국 신당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이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갑자기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과거에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부제를 보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의 오랜 고민이 담겨있는 개념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쓴 그런 학문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우리나라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인권에는 우리의 인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자유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문 안 당할 권리 뭐 우리가 옛날 군부독재 정권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걸 우리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도 경찰관분이 막 잡으면 영장 내놔라 그럴 거예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 때리면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이 때리면 항의를 합니다. 그게 자기의 권리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군부독재 정권 때는 막 잡아가서 남산으로 가서 대공무실 남용동 대공무실 가서 때리고 물고문하고 이게 흔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 된 거죠. 너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권은 다 보장되어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집문제, 주택권이라고 불리는 집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월세건 전세건 집을 사는 문제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시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에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등등등등의 나라는 우리하고 경제력이 비슷한데 주택문제를 대부분의 그 나라의 시민들은 10년, 20년, 가장 길게는 50년까지 양질의 임대주택에 삽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은 돈을 벌어서 집 걱정을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공공주택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훨씬 규모나 평수도 크고 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집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받더라도 주택 관련해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용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월급에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밥을 먹든지 오락을 가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여행을 가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된 겁니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양편고속도로 휘는 데 쓸 거냐 안 그러면 공공,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쓸 거냐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 문제를 내가 개인이 감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육 문제, 애기 키우고 출산율 문제 심각하다 하는데 그 문제도 잘 보시면 주변의 젊은이들이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문제거든요. 집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본인으로 집을 전세하기도 힘들고 부모가 전세금 주기도 힘들어요. 지금 집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처럼 10년, 20년, 30년 장기주택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연애든 결혼이든 쉬워지겠죠. 그럼 출산율 당연히 지금 0.7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을 1.0 으로 올리는 게 시대적 과제인데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집 떨어지고만 있어요. 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주택과 보육을 같이 결합시켜놨어요.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그 공공임대주택은 방이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다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유가시설을, 큰 대형 유가시설을 마련해둡니다. 결혼해서 애기 놓고 거기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편하게 살고 편하게 연애하고 편하게 아기 놓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니까 그 청년, 젊은이 부부 또는 그 부부를 챙겨야 되는 양쪽 집안의 어른들이 집값 문제를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집만이 아니라 애기를 놓으라고 하면 놓으면 양가 부모가 번갈아 돌봐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애,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보느라고 노후가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세대가 이 유가와 주택 문제 때문에 섞여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택은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아예 없고 제가 지금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을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산이란 게 뭐냐. 예산이란 게 뭐냐. 우리 모두가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근로소득을 내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낼 때도 세금이 나아가고 물 마실 때도 차 마실 때도 술 마실 때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어딘가에 모이는데 국고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금만 내고 그 돈이 어디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재부가, 용산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말만 되게 되면 갑자기 도로가 다 파져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서 새로 깔아요. 각 지역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말되면 예산이 남아요. 남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 써야 돼요. 왜? 다 예산을 남는다고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말되면 다 멀쩡한 도로를, 보도블록을 팝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언급한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전혀 돈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여행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요. 순방에, 해외 순방에 계속 돈을, 그것도 우리 돈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하셔야 하죠. 그런데 꼭 필요한 곳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예산 사용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주택 문제, 보육 문제, 양육 문제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 쓰고 있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말로 사회권 선진국인데 다른 말보다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예. 신재환인데요. 신 기자님? 네. 오늘 이제 여의도역에서 첫 출근길 인사 진행하신 걸로 알고 네. 그렇습니다. 첫 출근길인 거 맞으신데요. 수도권에서는 약간 지민기도 현상 실감하셨는지 그다음에 오늘 멋진 출근길 인사 여의도역 고르신 유당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전에는 주로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쭉 지역을 주로 돌았고 수도권은 거의 돌지 않았어요. 물론 경기도 지역은 몇 번 돌았습니다. 서울은 유세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전투표를 앞두고 그래도 서울, 수도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는 저희 우리 조국 혁신당 당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무슨 행사할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근무처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역에 가서 인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유들 택한 거고 여의도가 또 한편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있는 곳이고 또 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의도에서 보면 국회 권력이라는 게 있고 정치 권력이 있고 또 금융이라는 건 돈 문제니까 금융 권력이 있겠죠. 거기서 조국 혁신당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침에는 시민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이어서는 국회에 가서 제7공화국 제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얘기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개헌 문제와 관계없이 사회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 권력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문제, 돈 문제 어떻게 쓸 것인가 바뀌어야 된다 싶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의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 갔는데 우리 후보님들하고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갔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여의도에 오시는 출퇴근하러 여의도역에 내려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의도에서 아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마치고 제가 오늘 용산에 왔고요. 용산에 왜 왔는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할 거고 질문 안 하면 제가 답을 못해서 그럼 이어서 오늘 서울을 다른 서울 몇 군데를 돌 생각입니다. 네 잘 크게 해주세요. 소리 네 구 기자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용산에도 가실 거고 이후에 소파도 가실 거고 양재에도 가실 건데 이후에 투표 전날까지 계획 같은 거 확산까지 어떤 계획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오늘 일정은 아까 서울 일정은 이미 공지가 났고요.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밤에 제가 이제 KTX를 타고 울산으로 갑니다. 내일 울산으로 가서 울산 양산 부산을 내일 아마 다 돌 것 같고 모레 아침에 아마 모레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부산역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 또 다른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네. 다 많이 아실 거 같긴 한데 저희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지역구를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 유세차도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인데 저는 현재 우리 모두가 윤석열 정권에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 윤석열 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보자고 모였던 사람들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부패와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쪽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지역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산을 택한 경우는 용산 자체에 용산 안에 뭐가 있죠? 네. 그분이 계시죠? 네. 그건 물론이고 첫째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 있고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서 제일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시죠? 네. 그리고 이 지역도 좁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 책임을 졌었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를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평화공정과 남북 평화공정 공정에 반하는 것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뭐 엉망이죠.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북한에서는 남쪽 용만 하고 여기는 그쪽 용만 하고 맨날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전쟁 위협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전쟁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다른 상황인 거죠. 여기 출마하신 그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어떻게 했길래 전쟁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다가 지금도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주중대사로 가서 한국 중국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 됐죠.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중국 사람들 또 중국인분들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다양하나 그건 다 다른 문제고 중국이란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 우리 경제가 나쁘죠. 네. 지금 현재 한국의 남쪽 한국의 무역 수지가 북쪽 북한보다 낮아요. 맞습니다. 북한보다 무역 수지가 나쁩니다. 나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니 이게 뭐 경제가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고 무역대국입니다. 너무너무 아실 거고. 그런데 무역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 자체를 스스로 끊어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주중대사를 하면서 한중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의 질문만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기자분들 없으시면 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회견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먼저 해외동포에서 오신 해외동포 분들하고 어르신분들 먼저 하고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나오서 앞으로 이쪽으로 바퀴을 하는 카메라 찍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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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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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마이크 빼겠습니다. 방송 마이크 빼세요. 방송 마이크 빼세요. 방송 마이크 빼세요. 방송 마이크 빼세요. 방송 마이크 빼세요.